성모를 면 말마라니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고시야 성모를 면 말마라니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고시야 성모를 면 말마라니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꿈속이오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고시야 잠속이오 꿈속이오 그 속이 잠속이오 꿈속이오 말을 허고 말을 허요 말을 허고 말을 허요 탑타워 보이겨 못살고 쏘 탑타워 보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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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고 쏘 못살고 쏘 예 춘향아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났어 그려 아이고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났어 그려 올치인자 내 알아서 시작 올치인자 내 알아서 도련님 발언 무통중 도련님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염려라니까 염려시오 그것도 악센트는 넣지 말고 염려시오 염려시오 여필 종부라 거였으니 여필 종부라 거였으니 철기 말지라도 철기 말지라도 어려운 짐 모를 따로 가지 어려운 짐 모를 따로 가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하세요 시작 올채인자 대야로서 시작 올채인자 대야로서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종부라 거였으니 여필 종부라 거였으니 여필 종부라 거였으니 철기 말지라도 철기 말지라도 어려운 짐 모를 따로 가지 어려운 짐 모를 따로 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아는구나 내 아이에 들어간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처 퍼였다는 말이 원근의 낭자 허면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처 퍼였다는 말이 원근의 낭자 허면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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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도 못하고 사당 참 내도 못하고 사당 참 내도 못하고 그렇지 사당 참 사당 참 내도 못하고 사당 참 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 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 보고 지도 노 보ials 고 노 도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 기약을 들 수밖에는 없구나. 잠시 후 기약을 들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거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그러지? 싸남쟁이가 싸남 빵빵 부린다. 그지요? 다. 차가워 흐흐흐흐흐사다니 흐흐흐흐흐흐흐흐 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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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말이여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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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호 이별 말이 웬마리요 참말이여 참osh 참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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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нут 참맛이여 참말이여 참말이여 번이 말을 보고 작년 5월 단원 나르 작년 5월 단원 나르 단원 나르 이렇게 해야지 단원 나르 아니라고 단원 나르 하라니까 단원 나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작년 5월 단원 나르 작년 5월 단원 나르 작년 5월 단원 나르 작년 4월 작년 5월 작년 5월 시작 소 소녀 소녀 소녀하우치힛 소녀하우치힛 치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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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하우치힛 치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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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음이 살짝 높았는데 왜 음을 못찾어? 찾아와 겨 소녀집을 찾아와 겨 소녀집을 찾아와 겨 그렇게 해야지 싸버님 하실 때는 다른 분들 가만히 지고 계십시오 자 작년 5월 단호회하고 거기를 어떻게 이어지자면 작년 5월 단호날을 르 거 소 소녀집을 이렇게 시작 그치 르 거 소녀시나 소녀집을 찾아와 찾아와 겨 그렇지 음이 찾아 찾아가 아니야 찾아와 겨 찾아와 겨 그치 도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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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흑이 안고 저 흑이 안고 저 흑이 저 흑이 안고 안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도련님은 도련님은 저 흑이 안고 도련님은 저 흑이 안고 저 흑이 허이 허는 빼먹었냐 저 흑이 저 흑이 저 흑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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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 다 해줘야 돼 안하고 뼈만 하면은 안 돼 뼈만 하면 노래가 안 돼 부러 도련님은 저 흑이 안고 시작 도련님은 저 흑이 안고 시작 이제 되었어 춘향 저는 춘향 저는 춘향 춘향 약 물을게 춘향 시작 춘향 그렇지 춘향 춘향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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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 저는 춘향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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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그냥 그냥 저는이 아니야 춘향 저는 춘향 저는 여기 여기 앉 여기 앉 여기 여기 앉 여기 여기 앉 그러지 무엇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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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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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더 하지마 뭐가 하나가 더 있지 말고 그건 그대로 말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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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더 넣지 말아 말하였어 말하였어 그렇게 해야지 산해로 산해로 맹세워고 산해로 산해로 맹세워고 산해로 산해로 맹세워고 산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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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워고 그러지 좋게 쉬었다 해야지 요것을 해갖고 더 나아가다 못하겠다 자것이 잘 안되고 이제 겨우겨우 되누만 저번 것이 그지라잉 그지라잉 지옥에 이별을 그냥 끝에 이별을 이렇게 오망스럽게 해버려 어렵게 허구만 그러니까 머리에 꽉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너 나 버리고 갔다가는 네 명예 못살아 이거를 그냥 심어주는 거여 지그치그하지 지그치그하지 전라도 여인들이 얼마나 저기 뭐야 어이 그런지 조선 여인의 독한지 조선 여인의 투악질 노래해보니까 지그치그하게 하네 이별하기 힘들어가지고 데리고 살라 그럼 그렇게 되었어 이별하기 힘들어가지고 데리고 살게 된거여 어떻게 해야지겠냐고 못해 이제 그럼 이렇게 징그러워 진짜로 생살 찢어내듯이 아프게 찢어내고 간거 아녀 그러니까 다시 올 수밖에 없지 우리 학번에는 이거 할 학번이 아니고 우리는 역까지만 좀 하고 역까지만 하고 아이고 여러분 이별하고 이거 진압으로 연결해 이별과 우선 이 진양조 끝내버리고는 좀 쉬자고 이별과 원장님이 이 정도니 우리는 너무 지네 쉬었다가 나중에 기생점고 오게 쉬었다가 기생점고 오고 다른것 좀 우선 또 이제 하고서 규 좀 씻어내게 아이고 점잖어시부터 거기까지는 조금 더 되더라고 됐는데 여 뒤로 가면서 너무 진해 그러니까 이놈이가 도망을 못 갔어 도망 못 가 이놈이 어떻게 도망가 도망갔다는 앞 때는 진짜 좀 재미나게 했는데 앞 때는 다 재미나게 원래 출연과 완창하면 얼마나 걸리는거여? 뭐 다섯시간 내지 여섯시간 일곱시간 뭐 한다는게 아이고 너무 막 그거는 다른 바디 동초바디 동초바디에 가사가 좀 많아서 가사 막 그랬다 뺐다 해서 보통 다섯시간 안에서 끝나면 다섯시간 정도 다섯시간 정도 다섯시간 정도 끝내야 된다고 어머님들이 빼가지고 여덟시간씩 아따치 그렇게 들을 관객도 없잖아 다섯시간도 안 들어줘 두시간도 많다그려 두시간도 하다가 점점점 누워 누워갖고 저기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저기를 한다는게 시구리아를 저기 뭐야 저기 선생님이나 자기 지인들이 와갖고 저사람이 내 목소리 드려야되는데 싶어갖고 춤이 안하면 나 나중에 원망할 것인데 그래갖고 오는거여 그렇게 누워서 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지대 옆으로 지대고 옆으로 지대고 나중에는 점점 누워 눕다가는 자 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는 들려줘야잖아 잊어먹을만하면 한 번씩 새우야 이렇게 해 왜냐면 자기 목소리를 들어줘야잖아 크게는 해야되서 목도 쉬었어 그리고 지쳤어 처음에는 어이 어르싱 성의있게 해 근데 크게 30분은 뭐 한 시간 어머냐 치료해 막 미쳐봐 그냥 막 꼬이면서 누워 누워갖고 이제 듣도 안해 적당한 시기 한 번씩 새우야 헤이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또 이러다가 또 새우야 새우야 이렇게 들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시기하는 거 다 알아 저희 춤이 서는 거 사람들은 시도 누워서 어디서 자가 저래 그러면 저쪽에서 그 알만한 얼굴이 새우야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도 피해갖고 한 번씩 내가 한 번 해 줘야 될 거다 둘이 다 오면 나중에 지쳐서 못하니까 그러면 좋다 한 번씩 오고 그렇게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너무나 알어 너무나 알어 나도 의무감 때문에 했었으니까 목 다 하셔버렸어 그날 어떻게 어떻게 엔증 과요 해에 Pr 해군? 3분 이내에의 소부를 구ight 3분 이내에 휴부를 보려니까 알겠는데 은근과 끈기는 이렇게 지났어 소정적이고 소소하게 그래갖고는 가서 화장실 가서 안 들어와 로비에 못 와있어 로비에 끝에 끝나고 또 얼굴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 모니터 보고 있다가 끝날 때쯤 되고 우르르가 들어와서 또 시구절 얼씨구엄서 해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르르가지고 기념사진 팍팍팍팍 나 끝까지 있었어 인증샷 찍고 그러고 온다고 진짜요 이거 아주 그냥 그대로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